네.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또 한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에 쓰이는 리듐과 알루미늄의 원자재 상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수차례 인상한 테슬라. 그래서 600슬라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600달러대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600달러를 깨지는 테슬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테슬라는 저한테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주식이었어요. 1년 반 전부터 저는 테슬라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지만 테슬라는 저는 네오 틀렸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저는 항상 잘 맞추는 건 가져오고 안 맞추는 건 얘기한다. 네. 안 맞추는 것도 얘기할 거예요. 저는 좀 신뢰대로 분석가 되고 싶어서 여기서 분명히 1, 2, 3, 4, 5가 나타나서 여기서 분명히 1, 2, 3, 4, 5 끝을 바라볼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서는 우리 중앙은행이 저한테는 완전히 적이었죠. 중앙은행의 프린팅에 나는 당해가지고 테슬라는 더 올라갔고 S&P, Dow Jones, Charter는 더 끝에선 안 맞기 시작했지만 저는 결국적으로 항상 결국이잖아요. 결국적으로는 이제 카운트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243은 저는 Primary 1, Wave 1이 끝났고 지금 이제 Primary 2, 보라색 2차 파도가 진행이 되니까 이것은 아직도 안 끝났고 저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하나 더 큰 ABC. 만약에 이게 이 W, X, Y는 더보 조정이에요. 더보 조정은 예를 들어 파동에 참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ABC, ABC가 두 번 있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더 깊고 조정이 더 길고 그래서 ABC, W, 여기서 X, 그리고 또 하나의 ABC가 마무리돼야지 Y가 끝내고 그런데 이것도 게란티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ABC가 있어서 출보 조정해 볼 수 있어요. 출보 조정은 이런 조정은 예측을 못하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뭐 여기까지 Y로도 끝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1, 2, 3, 4, 5는 그냥 이거는 A의 Y지 이게 다 Y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3-way 패턴이 아직도 뚜렷하게 안 보이고 전에 있는 W 패턴은 훨씬 더 길었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Right Look을 원한다면 큰 A, B, B, C. 그러니까 하나의 더 큰 A, B, C가 그려져야지 Y랑 2가 끝나고 끝나면 당연히 620불 지나서 한 뭐 이때쯤 한 여기쯤 가겠죠? I don't know. 나도 가격은 모르고 Fibonacci로 나도 계산해봤지만 중요한 것은 하락장은 더 크게 남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A, B, C. A가 조금 내려갔다가 B가 다시 좀 상승했다가 다시 C로 하락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만약 상승장이 크게 온다? 그러면 A가 여기 끝난 거죠. 그러면 여기다 A를 두고 이제 여기서 B는 하나의 또 3-wave move. B가 끝나면 B는 아주 안 좋은 파동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착각을 해주잖아요. 아 상승이 열렸다는데 끝에서는 다시 또 하락장에 와요. 그래서 내 생각은 여기서 1, 2, 3, 4, 5가 뚜렷하게 보이고 이 채널 라인에 이 프라이스 섹션이 있고 이 프라이스 섹션이 이 upper, 위에 있는 채널 라인을 딱 뚫는다면 하나의 사인이겠죠. 아 드디어 상승장이 열렸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거래랑 모멘텀 어슬례를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만 저는 항상 얘기했죠. 이 벤치마크 인덱스, S&P, 다우존스가 아직도 크게 무너져야 되는데 테슬라가 어디가 잘났다고 자기 혼자만 올라갈까요? 죄송하지만. 일렉트라닉 비유컬, 전기차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도 지금 전기차를 엄청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쟁이랑 모든 지금 인플레이션 사태가 이 테슬라를 잘 볕어서 올라가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테슬라는 아직도 큰 하락장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장이 남아있다고 예측해주신 브라이언 대표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좋은 투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날로 넓어지고 있는데 과연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저희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